먼저 우리 인사할까요? 네!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10Q넘버입니다! 네, 저희가 디스콘이 많으니까 그럼 개인 의사 먼저 드릴까요? 네, 좋아요! 오늘 좀 부탁드리고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Q넘버의 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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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좋은 메인보컬 막내 텐니스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도 할까요? 아, 네! Hi guys, it's Janice So glad to be here today on Dispatch And we're so excited to have such a great time There are so many things planned, so let's have fun 안녕하세요, 저는 10Q넘버 스탑입니다 하루도 만원 수고하니야, 앞으로 기다릴 10Q넘버! 네, 안녕하세요, 10Q넘버 스탑입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잘하셨다! 엄청 예뻐! 네, 저희 10Q넘버 바로 이번 주 수요일 싱글 이지! Gott That Boom으로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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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정말 발전을 하세요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곡인지, 데니스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저희 이번 2집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요 Gott That Boom, 저희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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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EDM와 힙합이란 하우스 음악이 섞여있는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재미있게 놀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글로벌한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글로벌하게 다른 언어로 이렇게 갓테프는 어떤 곡인지 설명할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노레이션으로 할게요 갓테프 미니 2곡 서 Albert의 의미 네네 가장 Bobbira H.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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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든 곡을 듣고 싶으면, 그리고 단순히 음영을 좋아해서, 단순히... 단순히... 배우는 단순히... 일본어? 잠시만요 일본어 모드? 이번 우리의 새로운 곡은 누구의 노래가 듣고 싶을 수 있는 댄스曲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긴찬되지? 왜 이렇게 긴찬되지? 왜 이렇게 긴찬되지? 왜 이렇게 긴찬되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긴찬되지? 여러분 저희가 글로벌 팬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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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읽어볼까요? 음아 부딪타 찬빛바마 드리바마 드리바마 먹여! 어제 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없음 저는 여전히 웹툰 먹이 저는 베이킹 저는 팔찌 구슬 아 맞아 맞아 점점 여전히 저랑 못해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나? 질문들 퀘션 플리즈 퀘션 플리즈 하나의 포즈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의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철칵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디스피츠와 함께 준비한 콘텐츠가 있다던데 바로바로 젠가 인터뷰입니다 오오오오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질문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한개씩 질문들을 뽑아서 답변해 볼 건데요 만약 장가를 쓰러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 룰렛판에 벌칙을 작성할 건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정해서 쓰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소프트인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건가?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하고 저희가 정하고 만약에 아이디어가 없으면 팬분들께서도 댓글에 아이디어를 써주세요 영어로 거의 다 오늘 우리는 젠가 인터뷰을 gio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잘 아는 게있나요 젠가가 게임은 에그 게임을 하나씩 한 벽의 시간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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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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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연기할 수 있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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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는 젠가 인터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젠가를 정부에서 여러분과 정보가 들어간 룰을 나눈지 룰을 무효약으로 그리고 직접 탈송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말할까? 네 잠시만요 다들 이 쟁란 게임을 할거에요 거기에 맞게 게임을 해주면 맞게 게임을 해주면 어떤 맞게 게임을 해주면 댓글.. 코멘트 해주세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나는 것부터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못하는거 한 명씩 하는거 벌칙하면 생각나는게 엉덩이로 이래쓰기 아 나도 나도 엉덩이로 이래쓰기 처음부터 너무 센데? 댓글도 혹시 모르니까 내 이름이 길잖아 그럼 왜 이래? 데니스? 파란색은 똑같은거 쓸게 네네네 좋아요 엉덩이 엉덩이만 썼어 아니 일단 아니엉덩이니까 좋아요 애교 괜찮아 안걸리면 돼 어떤 애교에요? 어떤 애교인지도 좋아 어떤 애교에요? 어떤 애교 어떤 애교 어? 옆에 있는 멤버 아 옆에 있는 멤버 아 옆에 있는 멤버인데 사랑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내가 걸려서 그럼 양념해야 돼 아 그럼 나는 한 대만 한 번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마이갓 아니 그게 좀 힘들지 않아? 멤버들한테 일단 애교라서 볼게 하나 더는 지천이 잘하는 거 아 싫어 아 싫어 아픈 건 하지 맙시다 또 뭐 있나요? 그 받아주시는 것 중에 다 애교송 그럼 애교를 다른 애교를 쓰자 옆사람 애교 뭐 뭐 애교송 아 애교송? 어떤송? 몰라 그냥 팬들한테 오케이 오케이 옆사람 애교 팬분들께 애교 애교송 이렇게 애교송 이렇게 애교송 이렇게 애교송 이렇게 애교송 이렇게 애교송 이렇게 진짜 벌칙인거지? 아 수다기만 할 수 있어요 뒤터기 맞아요 저는 잘해요 오 마이갓 스캔 하나 파트 바꾸기 멤버 그리고 뭐였지? 팬들 멤버 손 하얀거 들겠지만 한번 더 한 번 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애교송 기요미송도 있어 또 뭐였지? 또 뭐였지? 오늘은 TMI 말하기 TMI 말하기 응 아 패스도 아 그러면 패스도 두개 넣죠 그게 찬스 아니야? 아니 그건 한번 더 돌리기 아 한번 더 돌리기고 패스는 안하는 거 두개 넣을까? 오케이 TMI 두개 TMI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그 멤버 파트 바꾸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춤으로 말고 춤으로는 좀 힘드니까 그냥 노래로 나 하고 싶은 파트를 1절 1절이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오케이 하트 바꾸기 하트 바꾸기 하트 바꾸기 혼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 그렇게? 그니까 옆사람 하트 옆사람 하트 아 맞아 상승절 부르기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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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예요? 없는 거는 뭐지? 없는 거 아니야 없어 아 아 찬스는 뭐야 찬스랑 똑같네 아 엉덩이 터스 패스까? 응 패스 찬스 찬스는 걸리면 이중에서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자 아 어 오케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 그러면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오케이 누구부터 뽑을까요? 어 어 어 오케이 하트만 뽑으면 되는거죠? 근데 이거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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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렸을댄! 게임은? 게임은? 왜 마지막? 아니, 남은 2020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이제 올해하고 두 달 남았죠 목표는 딱 있죠?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나 둘 셋 신인상!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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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저희 인생의 꿈은 이른 것 같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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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위에 써면 되나요? 그냥 가볼까요? 네 다음 다음 너무 예뻐 타이틀 공여서 마음에 드는 가사는 제가 작사한 부분을 우리가 느끼는 대로 해 워업! 아, 맞아요 네, 저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진짜요? 진짜 멋있어요 저도 탐내고 있습니다 고마워 도전 정신이 강한 그 녀석 진짜 아 쉽게 뽑히는 게 있구나 오늘의 TMI 이렇게 썼는데 벌칙을 이미 하고 있어요 뭘까요? 저는 오늘은 아 새로 산 점퍼를 입었는데 그 점퍼가 너무 귀엽습니다 네 네 만져드리지 마세요 말해봤던지 내가 만져드리지 마세요 만져드리지 마세요 어? 어? 아 네 언젠가 올려주세요 얼마나 예쁜지 예 자랑타임 네 네 아니 뭔가 네 잘해봐 안돼 안돼 크로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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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 형이 와 안되는데 두 손 쓰셨으면 좋겠어 아무튼 솔직히 이런 건 없어 뭐 바꿔서 네 그럼 두 손 써 응 근데 이것도 어? 오 될 거 같아 오 강렬 오 오 오 아 됐다 됐다 뭐죠? 본인 얼굴 중 가장 자신있는 부위 오 오 나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나는 알 것 같아 나도 얼굴을 왜냐면 얼굴을 소개하던게 아 아 맞아요 만나고 가세요 눈 맞아요 강렬한 미세 기타 네 맞아요 네 재능이 사실 알겠습니다 댄스 괜찮아? 왜? 아니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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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이렇게 하트 없어 하트 없어 하트 없어 그래 제가 열심히 놔야해 어 오 오 왜 이렇게 잘해 우와 대박 이번 앨범 수록곡 중 마음에 드는 곡은 저 수록곡 하나밖에 없어요 하트 하트 그래서 다행히 마음에 드는 곡입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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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 언니가 저를 칭찬하고 5초동안 그럼 재밌어요 레아 언니 시작 오늘 더 이쁘다 아 죄송해요 한 사람 5초 동안 한 사람 5초씩 이제 이 사람한테 뒷방이 할 때? 5초 동안 우리가 투자하려고 어 나 5초 정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시작! 오늘도 자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너 1 2 1 2 1 2 1 2 2 1 5 4 2 2 1 시작 오늘 레알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아 웃겨 내가 생각하는 타이틀곡 킬링파트 원래는 타이틀곡에 대해는데 맞아 타이틀곡 킬링파트는 오!! 자 타이틀곡 킬링 파트는 잘 들었는데 이 소리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소리가 너무 엄청 잘한다 맞아 틱탈쩍 이 미닿 잘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밑에 다 똑같이 풀 붙여 놓친 거 아니야? 잘 자자 어떡해 너 아니야? 대기실에서 가장 말이 많은 거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배에 따라 잘나요 오늘은 있어요 힘들었네요 잠도 못자고 자려고 자려고 했는데 나는 자 오늘은 자 우리가 말해줄까요? 하나 둘 셋 수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설명해주세요 컴퓨스 자 시작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되는데 와우 2012 아니 2021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네 뭐가 있을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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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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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한번 관리 좋습니다 쁠끠끠끠 보셨죠? 쁠끠끠끠 보셨죠? 자, 넥스트 아, 나 어떡해 나 나무가 너무 잘한다 밑에 안돼 오, 대박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좋은 노래 추천 저희 멤버들 중에 디터언니 생일날 크리스마스 달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마스를 진짜 좋아하는 노래는 어, 해... 해피브리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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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다일링 바이 The Carpenter 자, 한 소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시간이 맞습니다 웃었네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순정 아니요 오 마이갓 오왁 대박 대박 요즘 나의 최애 간식 초콜렛 맞아 많이 좋습니다 맞아요 크리스마스 표정 5초 시작! 5 4 3 2 1 아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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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카리스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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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들 안 되시잖아요 어깨에서부터 오나요? 네 잘가요 눈이 줄었어요 이거 참 어려운데 가자 잡아봐 양손으로 할 수 있어요 오! 대단하다 진짜 팬들을 위한 모닝콜 영상 너무 좋아 자 걸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상탄 감상탄 추정한다고요 모닝콜콜 자 전화를 걸게요 빅끈 어떻게 해요 마 이거 봐라 이건 쌔에 대해서 가면 안 돼 지금 쌔? 질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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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봐 وم직예요 자 시작 Herrsen 빨리 아 똑같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아니요. 세단을 하셔야죠. 커피라이셔죠. 커피라이셔죠. 저작권이 있습니다. 나 일어나다. 자, 띠띠띠. 지단. 여보세요. 팬 여러분들에게. 그냥 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세요. 저희 갑대품 친곡 들으셔야죠. 다음 펙션. 다음 펙션. 잠깐만.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이게 부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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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보면 좋아. 잘하셨습니다. 좋았어요. 나 거의 죽어있는데. 야, 나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다. 야, 이거 하나. 안 끝난 거 아니야? 가장 마음에 드는 나의 별명은? 이것도 알 것 같아. 맞아. 이것도 다 알 것 같아. 나한테 배워봐. 선불로. 언니. 디즈니 공주. 와, 졸업할래요, 언니. 내가 손잡았어. 나무 눈구. 나무 눈구는 어떻게 하지. 헐. 헐. 예, girl. 아, 나도. 예, girl. 내가 기쁠 때 하는 행동은? 예, girl. 아니요. 기쁠 때 하는 행동? 그냥. 늘 기뻐요. 그냥. 막. 영어 말해요. 막 영어해요. 예. 아, 어,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레아 씨. 자, 이거 레아. 아, 그치. 나 안 뽑아. 아니, 이거 어디 뽑아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아, 그거 짤까요? 오케이. 대박. 대박. 나이가. 이런 거 잘했어. 요즘 나의 애착템. 아, 오늘. 애착템. 아, 봤어? 선배님. 네, 오늘부터 읽은 책이 있습니다. 나도 봤어요. 하정 선배님의. 건... 선배님. 선배님. 어, 그래. 건... 어, 잠깐만. 읽고 있는 거 맞죠? 읽고 있는 책이지. 걷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좋아. 잘 읽고 있습니다. 자, 진시. 잘가요. 아, 어떡해. 잘가려. 우와.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아, 됐다. 우와! 잘가서 그렇게 잘해. 섹시한 표정 오지? 맞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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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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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미덕 네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애 안 middle 아니 다 왜 이렇게 잘해요 타입들을 그리고 포인트 안무를 살짝 보여준다면 보여주면 쓰러지네요 어떻게 해? 1, 2, 3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시작! Let's dance, let's get a dance Woo, girl, yes 네, I'm a dance Let's dance, let's dance, I got it 어떡해, 어떡해 내가, 둘, 셋 이거 어때? 안 돼, 안 돼, 잠깐만 안 돼, 지금 흔들려 안 돼, 대박 잡고, 잡고 잡고, 잡고 봐봐, 아래까봐 어, 대박 안 돼, 안 돼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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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어 This is good 아니야 안 돼, 그게 그거, 그거 돼, 그거 돼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시야 될 거 같아 네 예 뭘 안 된대 내가 생각하면서 땡땡 내가 생각하면 땡땡 내가 생각하면 땡땡 땡땡 아 언니가 생각하면 래아미는 어 무슨 생각이 없나네 왜 저는 언니 언니 담배는 종목을 봤습니다 레아 언니는 저는 언니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롤롤메이예요 하느씨 모친 래퍼입니다 공주입니다 데니스는 오 마이 갓 느끼거리입니다 느끼거리입니다 자 나 이제 끝났다 나 끝났어 나까지 나올 것 같긴 해 뭐야 진짜 멋있다 방금 했네요 깜찍한 표정 이미 했어요 시작 깜찍한 표정 깜찍한 표정 깜찍한 표정 깜찍한 표정 나는 레몬이다 하루이 깜찍한 표정 깜찍한 표정 깜찍한 표정 깜찍한 표정 진짜 깜찍한 표정 넌 이렇게 표정 너무 커 아시길 바랄 수 있을거지 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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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거 오 오 마이 갓 이제 전쟁시장 안에 겨울 페스텔은요 전기장 방패디 아니 그거 겨울 아니에요 그냥 매일 매일 가게는 전기장 방패디입니다 자 진심 가시죠 진짜 가시죠 안 될 것 같은데? 뺄 것 같은데 다시 쪼끼래 더 원한 버젯이 다 됐어 안 될 것 같은데 뺄 것 같은데 천천히 위에 천천히 위에 자 게임 끝났습니다 네만의 찐이입니다 찐찐찐찐찐이의 자 돌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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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사람 하트? 옆사람 하트 옆사람 하트 아 너무 쉬웠다 옆사람 하트 옆사람 하트 옆사람 하트 옆사람 하트 응? 레알이 맞어? 아 그렇네 가득해 이 느낌을 롯데 네 이렇게 벌칙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이렇게 멤버들이 멀티가 안 돼 멤버들이 이렇게 잘하는지 정말 이거 잘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이 멤버들이 승부욕에 푹 올랐고 맞아요 이렇게 요번에 오늘은 먹는 것도 저희를 먹는 걸 대면 승부욕이 엄청나요 진짜 대박 그러니 그러면 정리하면서 댓글 좀 읽어볼까요 여기 예 네 댓글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댓글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파이팅 지은이 땡큐 또 뭐가 있나요? 스왁 이거 디타 찬 어 그렇게만 써있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이리낸시어로 어떤 장면이 네 펜이 레아 언니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로스는 뭐지? 단어 그 단어가 뭔가 되게 정신없다고 정신없는 레아 언니 네 여러분 저희 갓댓붐 싱글 들어보셨나요? 무대도 많이 보시고 있나요? 네! 어떤 곡이 더 좋은가요? 네 네 자 Guys, have you guys been watching our 갓댓붐 stages? We hope you guys have been enjoying them Let us know what you think And when you got that boom You got that boom 자 이제 디디와 인터뷰 끝났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 옆에 저희 옆에 스케치북 우리가 좋아하는 디즈니 디즈니다! 디즈니 스케치북 그걸 물어보셨나요? 아 그거? 오늘? 아니면 하루? 아니면 이번주 컴백? 네 일기? 그림일기 최근에 이선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최강인지 걱정마 만났잖아 제발 제발 우와 되게 마음고파 진짜 안아 화이팅 그림도 쓰고 그리고 한줄이 일로 한줄이 일로 똑같은데요 하나 골라 꼭 써야겠어 한줄로만 써야겠어 나는 안돌라 너무 이뻐요 저는 울라트 저는 디즈니콘 조사 있어요 와 이런거 되게 오랜만에 우와 나 이런거 처음 해봐 나도 처음 해봐 옆에 한줄 이기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풀려보겠습니다 6일입니다 11월 6일입니다 네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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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을 써야되지 금요일 날씨 오늘 날씨는 어땠나요? 추웠습니다 추웠습니다 좋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아닐 것 같은데 팬님 오늘 언제 쓸거에요? 일어난 시간 저는 오늘 오늘서요? 네 오늘 오늘 쓸거에요 다 2시 오늘 써? 오늘 오늘일이 아니요 각자 다르게 생각없지 네 홀백한 줄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궁금할만한 내용은 제가 쓰고 싶은데요 어 진짜 그럼 나도 키워만 있어 아니야 여러분이 궁금할만한 되게 슥슥슥 귀림을 표현하시네요 네 네 뭘로 해야 될까? What should I draw? What do you guys wanna know? What you know abo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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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s a problem That's a clue 되게 빠른 건가? 아 그러니까 나 아직 시작도 안생겼어 시작도 못했어 네 해외랑 무척할 수 있어 아 오늘은 결합한 시간은 2시 새벽이 맞아 잠 잘 시간은 여러분이 궁금할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진이 이야기를 써볼까? 응? 수남이 이야기를 써볼까? 좋아요 아니요 디테일 나만 알고 있는지 뭐 있으니? 뭐 있어요 언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해 되게 다 잘한다 나 아직 아무도 안했어 나도 아무도 안했는데 아 쇼케이스 아니면 컵 크레파스로 제가 오랜만에 잡아놔 어 어 생각났다 생각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피부색 그거 있어요? 아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어떡해 나는 나 어떡해 할 수 있어 생각해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습 연습 너무 조용하네요 여러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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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드러게요 무슨 말을 해볼래야 했는데 여러분 저희 오늘 무대를 보셨나요? 네 오. 보셨구나 정말요? 대박 멋있었구나 어 예쁜구나 예뻤구나 כ도 와우! 잘 못 들으신 거 같아요 내가 잘 못 들으신 거 같아요 일단 그림 그리시래요 그림 다 그린 사람부터 이야기하는게 그쵸? 그림 다 그린 사람부터 한 명씩 계속 이야기 시작해 주세요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일어나는 시간인가봐요 이게 일어나는 시간인가봐요 혹시나 나가는 시간 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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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제가 왜 이거 필요 없어? 저희 마침 제가 끝났습니다 자 저 먼저 이야기 시작해도 될까요? 네 짜자잔 뭐예요? 보이시나요? 다 뭔지 알죠? 네 아 진짜 좋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컴백을 앞둬서 저희가 스타일링을 바꾸잖아요 사실은 제가 파란 머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란 사실이죠 제가 사실은 까마한 머리였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 갔어요 대표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가 밝은 색을 해야겠네 갑자기 다음날 파란색의 머리로 염색하게 됐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 근데 진짜 처음에 파란색? 괜찮을려나 걱정 엄청 했는데 와 성관적으로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다음 지니 네 저희는 시크릿 넘버의 첫 온라인 미니 콘서트를 했다 입니다 오 그러네요 슈퍼린 쇼케이스 당일날에 같이 콘서트를 했는데 맞아 맞아 진짜 떨렸어요 맞아 그래서 여전히 떨렸지 진짜 떨렸지만 무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네 정말 즐겁게 열심히 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개 별은 저희예요 오오 다섯 개 별 야 워우 이상입니다 잘 끊었습니다 아 이거 기장 기장님들까지 그 정도 안 보고 아니 계셨어 응 네 됐습니다 그 사람은 쏘는 사람이 있으면 나만 있어 대전만 더 시간이 걸린다면 대전만 더 대전만 더 끝난 끝난다고 합니다 네 다시 땡기 너무 감사합니다 히든 제니스는 속도를 늦출 수 없어 뭐? 저희는 지금 글쎄고 글쎄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컨셉이 그래서 레아 언니 9개 9개 글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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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컨셉과 우리의 첫 미니 컨셉 그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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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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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одна 스타일이 좋았어요 이건 연습실 이에요 Let's just for example, this is 연습실 Okay, so this is the dance you like about And... 저희가 네, 저희가 저희가 이렇게 이거 지니, 이거 데니스, 레아 언니, 저랑 수다니 저희가 표현을 잘하셨네 데뷔? 데뷔? 컴백! 컴백! 지니 하면서 안무 연습하다가 팬분들께서 이렇게 선물 보내주셨어요 컴백 기념으로 컴백 기념으로 케이크하고 과일 그리고 꽃 편지 아, 편지까지 했었어요 진짜 감동했어요 인도네시어로도 설명 해주셨어요 드리그에스 드리그에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점심을 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를 비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에게 좋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과자과과 과자과 과자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만처럼 우리는 정말 좋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진짜 감동 이현씨 다 죽였는데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오늘의 모습인데 이 옷이 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제가 오늘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DC 포이즌 아이비 알아요? 머리 색깔도 입고 옷도 마치 파란색 입었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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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 저 슈퍼 히로우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슈퍼 히로우보다 악당을 보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포이즌 아이비가 원래 진짜 좋아하는 악당인데 할로윈 때 저희가 열심히 연속했었는데 오늘은 할로윈 지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름으로도 소비에서 얘기하고 오늘의 옷은 이 옷은 제가 오늘의 옷은 그래서pre red and getting ready, I just saw myself and it reminded me of something I realized I reminded myself of Poison Ivy, the character from the DC comics I do love superhero movies and I love action but I specifically love villains especially ones with a lot of backstory like Poison Ivy and so during Halloween we were all practicing really hard, this comeback and so we weren't able to do much but today I felt like I was able to kind of 글랜 버전의 포이선아이비 정말 사랑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마지막 제가 컴퓨터리라고 미리 얘기를 드렸던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열심히 그려봤는데요 여기는 뮤직뱅크 베개실이었고요 이 세 분은 너무 피곤하다가 주무시고 계셨고요 네 누군가 왔을까요 자 일단 왼쪽이 스토리라고 하면 레아 언니 왼쪽 다음은 저 이거 수자님이 그리고 이거는 지니 지니를 아 아 여기도 사실 저희 둘 다 스토리라고 해서 제가 오늘 30평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잘 붓는 스타일이라 예쁘게 나와야 했잖아요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조금만 자도 얼굴이 바로 붓을 것 같아서 아주 피곤해하는 지니언니를 잡고 오늘 하루종일 그것과 전까지 계속 얘기를 했다는 이런 내용의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맞아 맞아 저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수담이 노력이지 진짜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그리고 보니까 벌써 네 마칠 시간이 더 났어요 벌써요? 네 못 보셨나요 다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고 호흡 오늘이 지금 이제 이제 조금 시간을 끊기 때문에 먼저 시작할 수 있을 때 추석에 하루종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가까이 가서 인사드려 볼까요?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가까이 가야될까요? 완전 가까이 히히 한 명씩 그런 많은 보이스도 있으니까 한 명씩 짧게 저 정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컴백하고 만나 뵙게 된거는 이번이 처음인 미니 콘서트 이후로 오늘이 처음인거 같은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구요 앞으로도 갓댓븡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저희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teman teman semuanya sayang banget udah harus selesai live kali ini 근데 역시 우리의 우리의 support 우리의 support 우리의 많이 oke 안녕 오늘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태 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 보고 싶었고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태 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너무 보고 싶었고 항상 사랑합니다 환호 여러분, 오늘은楽시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면 좀残念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만나는 기회가 많아요 아직도 계속 계속해서 가태 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